원석의 느낌 그대로를 원장에 표현한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공간을 연출할 때 내외장재로 많이 사용되는 초대형 벽장재 구성 빅슬랩을 소개합니다. 과거에는 작은 타일 천형석을 줄맞춰 시공하는 것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공간이 넓어 보이도록 큰 타일 등을 활용하는 것이 트렌드인데요. 구성 빅슬랩은 큼지막한 사이즈로 시공해 확장감 있는 공간을 표현하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담은 엣지 있는 디자인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준부련 소재와 정밀 가공으로 제품 안정성이 뛰어나 공간의 품격을 높입니다. 일반 타일에 비해서 매지가 작고 일률적으로 가공되어 있어 무매지 타입의 고급스럽고 엣지 있는 공간이 연출 가능하며 경도가 높아 스크래치에 강한 강점이 있는 구성 빅슬랩이었습니다.